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얼마나 사무쳐야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미워해야 사랑이 다 있으나 얼마나 울어야 행복하다 하고 얼마나 울어야 자유스러울까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속아야 종자로 열릴까 얼마나 속아야 얼마나 속아야 행복하다 하고 얼마나 태워야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태워야 얼마나 속아야 얼마나 속아야 종자로 열릴까 얼마나 속아야 종자로 열릴까 얼마나 속아야 얼마나 속아야 얼마나 속아야 좋을까 얼마나 속아야 -...둘게 pi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